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 인재예요. 인재가 여기 인재.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거든요. 이거 지나가는 비 같은데 일단은 왜 여기 왜 내리자는 거예요? 저번에 바다가서 제대로 물놀이도 못했잖아요. 아 그렇지 바다가서 물놀이 못했지. 아 놔 진짜 이런 젠장. 이게 뭐냐. 아이씨. 아 이거 젠장. 네 비가 그리기 좀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탕메일 좀 즐기라고. 레포츠를 즐기러 왔습니다. 레포츠를 즐기자. 좋아 래프팅하고 또 이렇게 바이크 타고. 좋아 고마워 사랑해. 또 나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네. 네 그래요. 어쨌든 저는 사심 가득한 2탄을 놀러 가요. 오늘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 따라오세요. 레츠고! 오예. 오케이 오 사마리. 예 사륜고도. 바이크. 아 이거 타러오는 거예요? 아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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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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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애매 찬성하고. 아 먼저 보호대 이것부터 먼저 좀 할게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석텍터라고 해서 안전장구거든요. 그래야지 넘어져도 안까지야. 까진 많이 아파. 아 오늘 머리 아 멋있게 하고 왔는데. 시동. 시동 어디 갔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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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 종 소용이 있어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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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럼 제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렛츠기릿 렛츠고! 유하! 와우. 유하우. 남자! 렛츠고! 렛츠기릿! 아 이게 바로 이 남자의 말아입니까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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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비카! 우와! 이제 숲속에서 숲속에서 그 어떤 것을 펀치기를 마시면서 자연들과 함께하면서 이 자연들을 헤쳐나가는 어떤 분? 도전적인! 이 비디오 오늘 칭찬해! 아주 오늘 아주 칭찬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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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우후! 여러분! 여러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시네머니! 우후! 좋다! 좋아! 아! 이 PD! 진작 이런 거 했어야죠! 나 라이센스 소지자야! 이런 거 진작 했었어야지! 시동! 시동 어디 갔어? 더 화끈한 거 하라고! 좋아! 레츠고! 화끈한 거 레츠고! 가는 거야! 익스트림! 익스트림 브러시! 제가 원하는 건 익스트림 아니겠습니까? 익스트림 한 거 하러 계속 쭉쭉쭉쭉 갑시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익스트림 한 거 한번 즐기러! 지금부터! 도망 달려간다! 레츠고! 도망 레츠고! 가야! 오예! 잠깐만 이거.. 이건 뭐야? 이거 대시벨 측정기! 하셔서 대시벨이 100이 넘지 않으면 네! 이 인재가 형태가 유명하잖아요! 예예! 위에 맞는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아.. 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괜찮아요? 되게 쉬운 미션인데.. 아.. 쉽다고요 이게? 간장하겠다.. 몸무게 좀 나가면 괜찮아요? 꽉 잡고 있겠네? 응.. 이쁘리! 이게 왜 안 무서운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왜 안 무서운 거야 미션은 물 건너가고 아우 진짜 괜찮아요? 네 소리 좀 더 무서워요 이제 갑시다 미션 실패 왜 안 내려요? 빨리 내리세요 한 번만 더 하려고 그러는 거지 선생님 버튼 누르면 내가 그 손가락을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손! 내가 그 손! 내가 그 손! 내가 그 손! 내가 그 손가락! 내가 그 손가락!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 손가락!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올라갈 때 손가락 이리 와 손가락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이 아니라 이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간 거 아니야 이 손가락으로! 아무튼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됐어요 한 번 타볼래요? 아니 한 번 타봐 아니 한 번 타봐요 아니 아니야 야 언제 한 번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데 아쉽죠 이게 진짜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반 실신했는데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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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다른 거를 한 번 더 도전해 보실까요? 뭐를 어떤 거를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보다 뭐 이 정도였으면 다른 거를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오예 이 피드 설마 저거 타는 거 아니지? 그댈 야 근데 진짜 못 내려올 것 같아 진짜로 나 계속... 계속 샛드라마 하시는게 못했어 와... 와... 정신이 다 났어 으어어!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우와! 우와! 아 진짜.. 나 못해! 나 못하자고! 내려가자! 임피리! 진짜 못하겠어! 야 내가 잘할게! 주르잖아, 진짜 가자! 아우! 아우! 가자! 오우! 아우! 확장 소울 아... 오우..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으윽! 아 아 진짜..잠깐만..잠깐만..G马马 너무너무 높아! 이거 밤만 내리면 안돼요? 오우! 가다! 가다! 잠깐만! 진짜 잠깐만 쫄보 통매이 될 수는 없어 렛츠고! 출연연주 많이 주라 알겠냐? 아, 짜릿해. 아, 짜릿하다. 아, 짜릿하다. 아, 짜릿하다. 하나, 하나, 둘, 셋. 아, 인필이 죽일 거야. 인필이 죽일 거야. 인필이 죽일 거야. 운동이 죽지 마. 아, 운동이 죽지 마. 운동이 죽지 마. 인필이 죽일 거야, 이거. 아, 힘들어. 진짜. 아, 힘들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오, 예. 자, 또다아, 강원. 아, 통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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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국내 최고 높이 63m 번지점프를 제가.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격스러운 순간. 뛰기까지가 조금 무섭지만 뛰고 나면 정말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 피디가 고생했어요, 고기업에서. 보일ετε 후. 아오오오와iden ah~~ 저거 저거 timing 보으 not ho... 이거 저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오우ông, 어, 오, 와. 쟤가 저렇게 떴 때는 가. 하하하하하Das. 하하하핳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아하하하핳하. 우와 28m. 와, 근데 저x발은 되게... 되게 쉽게 뛰시네. 어우, 어리. 저거 쉬운 거 아닌데. D ajuda 말이죠? 오늘 저 익스트림 여름을 즐기라 2탄 저는 이제 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이 여름 끝자락을 붙잡고 재밌는 시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오셔가지고 익스트림 하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황태의 장군 명세 황태의 장군 먹으러 Let's go! Let's get it!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